이번에는 84페이지에 있는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케일도 어렵진 않습니다. 우리가 로테이트에서 그 레퍼런스라는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스케일은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먼저 예제 8.3 열어 주시고 이렇게 보면은 블록으로 만든 블록이라고 해서 좀 익숙치 않은데 블록으로 만든 이런 문짝이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대충 만든 벽면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럴 때 우리가 요 문을 벽면에 맞게 변형시켜 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먼저 sc 라고 해 가지고 스케일 명령 입력해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스케일 시킨 물체에서 스케일 시킨 물체를 이렇게 하나만 선택하면은 블록이니까 한 번에 선택이 다 되죠. 그래서 오케이 눌러 주시고 베이스 포인트 자 스케일 시킬 스케일 시킬 때 이 베이스 포인트는 바로 여기 미드 포인트 잡아 주시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. 이렇게 해주고서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은 조금 이상해요. 자 이렇게 툭툭 움직이게 되죠. 이거는 지금 스냅이 켜져 있어서 그런데 F9 눌러서 한번 스냅을 꺼 볼게요. 스냅을 꺼 보니까 이렇게 스케일이 왕왕 크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스케일 팩터를 입력해 주실 때 1을 기준으로 해서 1 지정해 주시면은 원래 크기 다음에 0.8 지정해 주시면은 원래보다 좀 작게 다시 이번에 뭐 한 1.5 입력해 주시면은 원래보다 이렇게 크게 이런 식으로 스케일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수치로 할 게 아니라 벽면 뚫어진 것과 똑같게 맞출 거잖아요. 이럴 때 우리 레퍼런스 쓰시면 편하겠죠. 레퍼런스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레퍼런스 입력하는 방법은 82페이지에 나와 있죠. 먼저 1로 쓰일 레퍼런스의 기준면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이쪽 면에다가 한번 클릭해 주고 다음에 원하는 목표 지점이 아닌 현재 스케일 시킬 물체의 1 지점 그러니까 여기까지 와 주면 되겠죠. 그래서 여기 미드 포인트에 다 찍어 줬어요. 그 다음에 이제 1을 기준으로 새 길이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. 바로 여기입니다. 이 물체에 지금 스냅이 켜져 있는데 스냅 끄고 바로 이 물체에 벽 뚫어진 거 이쪽에 미드 포인트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작게 변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한 가지만 더요. 우리 여기서 이렇게 물체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문의 폭이 벽면에 폭과 안 맞잖아요. 그래서 요것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. 자 무브 포인트 해서 무브 할 물체 지정해 주고 다음에 기준점에서 새 지점 이렇게 입력해 줬습니다. 그 다음에 아직 안 배웠지만 X로 익스플로드로 X라는 명령으로 이 물체를 터뜨려 주세요. 그래서 문을 터뜨려 줬습니다. 터뜨려 줬죠.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치 작업으로 위에서 아래로만 늘려 주시면 되요.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스트레치 작업은 무조건 클로싱으로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스트레치 S 입력해 주시고 클로싱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세요. 여기서 선택해 주실 때 지금 보시면은 벽면 필요 없는 벽면에 벽면이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. 이렇게 스트레칭 할 물체 선택해 주시고서 벽면 제거하는 거 우리 R 입력해 주시면 됐죠. 스트레치 할 물체를 선택해 줄 때 R을 입력해 주면은 물체를 선택한 물체를 제거할 수 있어요. 자 R 입력하고 요거 빼주고 요것도 빼주고 요거 빼주고 요것도 빼주고 자 문 벽면의 측면은 빼줬지만은 문의 측면은 아직 포함되어 있죠. 자 요 상태에서 엔터 쳐 주시면은 스트레칭 시킬 물건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포인트를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베이스 포인트 여기다 지정해 주고 원하는 지점 자 스트레치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문이 스트레치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다가 벽면의 끝에다가 이렇게 딱 클릭해 주시면은 스트레칭이 완료가 됐습니다. 자 이것도 이제 다시 블록화 시켜 주시려면 물체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데 벽면의 끝 R로 다시 제거해 주시고 블록화 시키면 되겠죠. !! reflect 한번 연주MS eles Lopez